전날 링스 익힐 미션을 1시간 컷 탐플루 짱! 링스 제발! 어? 이거 뭐야? 아니 이게 뭐지? 다음날 배그 유튜브 클랜에게 큰손 형님이 미션을 내려주게 되었는데 모 선생 클랜에 들어왔어요. 캐릭터들이 모여서 같이 영상을 듣고 그런 곳이죠. 어? 뭐야? 모선.. 방문자님 아니야? 어? 어? 모 선생 아니야? 저룩은? 모 선생 죽여줘 헌줄내줘 왜왜? 더 고통가... 모 선생 지금 뭐하고 있는데? 무슨 미션 깨고 있어? 오케이. 노가빠치킨! 자전거로 노가빠치킨을 하고 있다고. 근데 방문자님도 같은 거 판이던데?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인가? 어... 블루짱 참전하실? 뭘요? 자전거 타고 노가빠치킨이요? 님보랑 더민 단판을 선고했다고? 나쁘지 않은데? 그럼 블루짱 하는 걸로. 일단 걸어주십시오. 참고로 권총님은 3시간째 자전거 포기하고 파라모에서 달리기 중. 아 그래요? 애초에 지금 갑바 버리면 되죠? 예쁘다. 뚝배기는 갑바가 아니니까. 뚝배기 정도는 약간 다주신 듯? 난 차가 없단 말이요. 안 된단 말이요. 발로 뛰어야 된단 말이요. 아니 이거 어떡하냐? 자전거가 없는디? 아매. 저쪽 안쪽으로만 안주면 계속 들어갈만 해. 그것만이... 어? 뭐하는 짓이니? 배그 배그야? 우리 이런 약속한 적 없잖아. 이러면 나 좀... 곤란곤란? 곤란곤란? 야 씨... 야 이거? 조졌는데? 음... 망망대네? 음... 차는 안 되는데 보트는 되나? 바퀴가 안 달려있으니까 되지 않을까? 여기 집에 있지 않을까? 다전거가? 오! 아니! 역시... 세상은... 아름답다. 이게 뜨네. 정말 다행이야. 10만원... 노가빠 따르릉 솔로 치킨... 아니... 잠깐 좀만... 음... 설마 개같이 이거 원 막 산 위로 뜬다거나잉? 근데 암만 봐도 이거 산 2인데? 산 위로 가야겠지? 그나마 사람이 없을만한 루트로 가보자. 근데 뭔데 시간에 95시간이네. 이거... 자전거 올라갈 수 있나? 아니 다리 힘이 얼마나 좋은겨? 내리고... 어! 우와! 조질뻔! 뭡! 이게 안 죽어? 김블루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미용개 토크, 비하인드, 다양한 풀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가입해주세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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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현재 무센세! 빌런 두 분만 성공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름다운 소식이네요. 성공한 사람은 누군가요 혹시? 또 이제 유튜버 중심 대결이거든요. 림보랑 더미는 성공했다. 결국엔 다들 파라모에서 뛰거라고요. 한 대. 까비. 파라모에서 뛴다? 아 노잼했네. 파라모에서 할 건 왜 하냐? 이리 오고. 아주 그냥 약삭빠른 애가 좀 있네. 나 너무 무섭다. 아빠 없으니까 1대1이 너무 무서워. 이리 왜 오는 거야? 미쳤나봐. 미쳤나봐. 넌 또 왜 이리로 와? 넌 또 어떻게 했어? 내가 죽이... 노가빠 죽을 뻔. 쟤 갔지? 힛! 진짜. 머리 맞췄어. 내가 이겼다 이 자식아. 있을 것 같더라면. 다인데? 다 그냥 시비를 틀어. 이 와중에 권총 빌런 성공. 진짜? 오늘 안 붙어주네. 이거 확실히 조진 것 같은데요? 저걸 벗고. 이제 미쳐서. 얘가 desaf 풀어서. 일 Indians에는 잠시 흔들어. 고맙다, 띠. 하애야나, 나라. 그리로 삼권을sen해 줄까. 정말 승인. 다 아냐. 약간, 예스! 이겼다. 첫 판 성공! GG! 야, 누가 왜? 무슨 매? 파랑어! 파랑어! 미션 성공! 지척 10만 원 감사합니다. 저 어제 그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보답이 온 게 아닌가 하늘에서. 아니, 사장님이 저에게 준 게 아닌가 싶네요. 피해랑 원 원 원 원 찍었습니다. 논리로 가자고? 논리로 가자! 누가 못 깼다고? 모 선생? 흘마님 못 했음? 뭘 못 해요? 지금 자꾸 악질 저격러가 쫓아서. 악질 저격러가 쫓아오는구나. 안 되겠다. 저 저격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못 하지? 총을 안 맞으면 할 수 있는데. 아니, 어떻게 총을 안 맞음? 저기 쏘는데 어떻게 안 맞음? 슈슉슉 하면 그렇게 어려운가? 아니, 학교에 대놓고 저격 왔다니까? 진짜? 와, 어떻게 사람이 그렇냐? 광풀 저격을. 권빌님도 왔네. 아직도 성공 못 했어? 라고. 극칙하러 왔는데 여긴 성공. 아, 나 첫 판에 이겼지. 이게 무슨 총이야, 이게. 나왔으면 앰파 안 썼다, 이거. DBS 들었어야지. 총을 안 맞고 이기려면 DBS밖에 없었어. 저격 대기자 몇 명이냐고? 나 말고 있어? 더미랑 권빌도 대기 중 아니야? 더미도 대기 중이야? 굴림본 뭐하냐? 난 이방편 보는데? 난 저격하다고 보려고. 구경. 구경하는 나를 구경하는 거야? 이상한 사람이야. 크게 봐. 전체하면 해줄게. 이제는 싸워도 되지 않나? 죽여버려? 그렇지. 로비로 보내버려? 그렇지. 드디어. 아니다. 참자. 내 뒤에 아직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아, 왜 참냐고. 그럼 나머지 두 명을 찾아야 되는데. 어? 하나, 둘, 하나. 끝났는데? 다 됐다. 뒤에 없다. 그럼 내 뒤는 없는데? 그치. 올라왔다. 어? 선화탄 없어? 화염병? 맞아? 어? 백터인데? 오오오! 뒤로 빼면서. 뒤로, 앞으로 뺐으면 갔는데 뒤로 빼면서 판단 좋고. 얘를 지금 쏘면은. 어, 넘어온 줄 도는 거 아니야? 저 저기 왔다. 기어다닌다, 위에서. 어? 그 위치 다 파악됐네? 근데 왜 그걸로 가면 아웃서클인데? 오른쪽 돌려도 되겠는데? 오른쪽 산 위기가 좀 더 높으니까? 올려서 한번 내려 찍은 다음에 내려가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거기 위로 올라가야지! 그렇지! 판처 각 나오잖아 올라가면! 판처를! 수류탄? 수류탄은 나쁘지 않지? 조용도 각이면! 던져야지! 그렇지! 타이밍 좋고! 아까운데?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하네? 1킬 할 때마다 기우는 컨텐츠 오! 아니 어떻게 잡음! 착각 잡음! 오! 윙스 2킬 치킨? 다들 윙스를 기피하는 이유? 파괴력은 겁나 뜨지만 고급 트랍률이 굉장히 낮고 나오더라도 창이 멸발 밖에 없어서 실수하면 조져지기 때문이다! 오!